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게 그러니까 그냥 기생충 거머리인건지 아니면 뭔가 거지같은 흑막이 숨어있는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흑막이 있는 것 같아요. 봅시다. 제목 자기 조카 유럽 유학 비용으로 매달 돈 200만원씩 지원해달라는 마누라 아니지 마누라 탈을 쓰고 있는 기생충 거머리 장난하냐 너같으면 죽였냐고 어림없어 퇴이 원지 처조카 유학자금 지원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남편인데요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글 써봅니다 간단해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본인 처조카 유학자금을 지원해 봤던 분 계십니까 아내가 자꾸 도와달라고 하는데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죠 일단 아내 기준으로 봤을때 친정부모님이 안계신 것도 아니고 또 조카 기준으로만 봤을때는 자기 부모들이 전혀 여건이 안되요 지가 압니다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직 고집을 부려가지고 결국에 집안 이 사람들 저 사람들 모두에게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그런 거지같은 직구석이 있냐 이거에요 차라리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거면 저도 이렇게까지 말 안합니다 근데 그냥 달래요 그것도 뭐 한번만 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매달 많이 저도 이런거 살면서 듣도 보도 못했는데요 여하튼 자꾸 이런 소리를 하길래 일단 물어봤어요 그래서 거기가 어딘데라고 영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카가 가고자 하는 그 학교가 말이죠 학비가 삼천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순수 학비만 삼천이에요 기숙사는 안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가 살아가야 할 집도 따로 이사해야 된다 이거에요 뭐 이런걸 제가 잘 아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무지한 놈이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여자가 혼자 살만한 정도의 집이라고 하면 못해도 월세를 대충 한 200은 잡아야 되는 걸로 보는데요 거기다 어디 그뿐입니까 먹는거 교통비 용돈 등등등 지생활비도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조카가 만약 알바를 한다면 그래도 달에 최소 500은 지원을 해야 되고 만약 이조차도 안한다면 최소 700정도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게 제 계산입니다 아니 막말로 이게 뭐 내 새끼 아니 내 친조카도 아니고 도대체 누가 이걸 지원해 준단 말입니까 내 친형제의 자식이라도 빌려주지 그냥은 못줘 예? 여하튼 이런 소리를 듣고 제가 어처구니 없어 하니까 지도 눈치가 보였나봐요 하는 말이 아니 오빠 내가 다 달라는거 아니야 그냥 조금만 지원을 해달라는거지 이러길래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 그래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얼마를 달라는건데 얼마요? 물론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마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뭐라고 하냐면 어 그게 그냥 한 달에 200정도면 될거 같아 이럽디다 달이 20도 아니고 200이 야 진짜 기가 차서 순간 말이 안나오는거에요 내가 말입니다 제가요 여러분 남자가 되가지고 쪼잔하고 치사하게 이런 소리 안하고 싶었는데 해야겠어 대학은 너무 안되니까 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질렀어요 그래 전업주부 처조카 유학자금 지원해 준 경우가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나도 한번 해볼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는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경우를 직접 경험해 보셨거나 아니면 뭐 어디서 그렇다고 하더라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는 분들 여기 계십니까? 예? 저희 부부 지금 진지하거든요 가볍게 장난치고 넘어가지 마시고 진중하게 대답을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반 혹시 님 아내가 낳고 아이를 형제한테 맡긴게 아닐까요? 헐 대 댓글 그래 뭔가 그지같고 이상하다 싶었는데 바로 이거였구만 이거였어 아내한테 댓글 꼭 보라고 하세요 야 이 미친 여자야 어? 아 그리고 요즘 유전자 검사비 30만원입니다 많이 안 비싸요 꼭 해보세요 2번 나도 보자마자 바로 이거 의심했어요 아니 자기 조카한테 이렇게까지 정성을 쏟는다고 말이 안돼 2번 와우 맞벌이를 하고 내가 번 돈으로 내 조카 지원해주겠다 이런 말을 해도 어이가 없을 판인데 전업이 남편 돈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헐 쓰니 마누라 혹시 쓰니 모르게 처가의 빚같은게 있는게 아닐까요? 대출 말이지 3번 조카가 유학을 간다고 인사하러 오면 그래 잘 다녀와라 이러면서 밥 사주고 뭐 용돈 쓰라고 뭐 형편껏 쥐어줄 수야 있겠죠 그런데 유학 자금은 매달 객출하는건 말도 안되는겁니다 쓰니 처가랑 아내가 양심이 없는거에요 미친거지요 4번 아니 이게 뭐야 빌어 처먹을 기생충 패러사이트 거머리 이야긴가? 노뚜렁이 확 처박아 버릴라 이씨 친척들에게 동량해가지고 유학 보내는 신종 유학거지니 5번 5번 지 실력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거나 5번 혹은 뭐 경제적인 능력이 된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면 거기서 버티기 힘들고 설사 어찌어찌 졸업해가지고 귀국을 해도 본전 생각이 나기 때문에 쉽게 취직을 못해요 어지간히 좋은 기업 아니면 못 들어가지 6번 결국 뭐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밑바진돈기의 물붓기로 보인다 이겁니다 6번 미친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달라고 이거 10원짜리 한 장도 지원해주면 안되는 겁니다 아니 그래 어쩌다 가끔 용돈이야 줄 수 있겠죠 뭐 조카니까 그것도 많은 액수 말고 어쩌다 한 번씩 한 20만원씩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으면 지가 알바라도 해가지고 시부모님 용돈 매달 200씩 주라고 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한 번 봅시다 저는 만약 저희 남편이 이런 소리를 했다면 즉 시조카한테 매달 200을 준다고 하면 저 바로 이혼해요 안 살 겁니다 7번 야 단기성 200도 과하다 싶은데 뭐라고 다다리 200씩 이 마을 거지 같은 것들이 진짜 돌았구만 히히 이거라 먹으라 나는 여자야 보자마자 바로 개쌍욕이 튀어나왔어요 아니 이거 미친거야 뭐야 뭐 돈 맡겼대요 어이가 없네 절대 죽어도 해주면 안됩니다 내 장담 아는데요 저런 것들은요 해준다 해도 고마워하는게 아니라 그냥 그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는 쪽속들이고요 또 이게 시작이야 줄줄줄 돈 나갈 일만 생긴다 이겁니다 흔들어 보니까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돈 차라리 쓰니 본인한테 써야지 주지 마시고 저거요 미친 여자에요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이참에 이혼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9번 아이고 이 여자가 미쳤지만 그 조카라는 애도 정상은 아니네 보니까 집에 돈은 없는데 유학 가고 싶고 유럽봉이 뽕 차버렸구만 어이고 그러니까 계속 가고 싶다고 징진대고 돈 빌려오라고 난리치고 어? 그렇게 부탁하는 조카 부모도 그렇고 그걸 또 오케이한 네 마누라도 그렇고 야 이거 만약 잘 안 풀리잖아 그럼 그냥 이혼하는 거 추천합니다 이것들 사람 아니잖아요 10번 저런 상황에서 유학 보내달라고 징징거리는 거 보면요 거기서 공부는 제대로 하겠냐고요 맞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월 200이요 이건 그냥 시작일 뿐입니다 나중에 뭐가 급해서 얼마 어찌어찌해서 얼마 저찌저찌해서 얼마 끊임없이 돈 요구를 할 거고 만약 쓴이가 못 주겠다고 하면 그럼 지금 유학 중인 애를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하라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난리칠 거고 100%예요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그럼 글쓴이 탓만하게 될 겁니다 즉 니 혼자 나쁜 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제 처족화는 아니고 이 지랄하면서 유학을 갔었던 제 친여동생이 있어가지고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게 결국 우리 집 다 거들대고 돌아왔는데요 그 뒤에 일은 그냥 양아치 소설 수준이라 여기 쓰진 않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상태에서 유학을 간다는 여는 미래가 환해요 추가 우선 댓글 써주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아내한테 댓글 좀 보라고 링크를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소리를 합니다 사진첨부해요 봐봐 이거 댓글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 나도 당연히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은 해 근데 얘가 꼭 가고 싶다고 그렇게 애달픈데 어 모른 척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자기야 우리는 여유가 있잖아 그냥 2년 정도만 도와주면 안 돼 야 네가 말한 그 여유라는 거 말이다 이건 정확히 말을 해야지 내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건 모르냐 알고 있잖아 나는 말이지 우리 부모님한테 죄송해서 절대 부모님들 모르게는 진행을 못한다 그러니 정 그렇게 도와주고 싶으면 네가 우리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해봐 어? 만약 우리 부모님이 허락을 해주시면 200이 뭐냐 전액 다 도와줄게 어? 됐지? 아니 이런 얘기를 시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 그러지 말고 한 2년만 도와줘 나도 다음 달부터 재택근무 시작하니까 내가 좀 주고 부족한 건 오빠가 좀 채워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래 야 필요 없고 내 생각은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선택은 네가 해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우리 부모님한테 한번 들이대보라고 어? 나 바쁘다 나중에 얘기해 이렇듯 제가 쓴 글을 읽어도 여러분이 달아주신 댓글을 읽어도 마찬가지로 조카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대단해가지고 계속 모르는 척 하기는 못하고 특히 저희 부모님 모르게 이걸 진행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죠 그래서 그냥 제 나름 이런 제안을 해봤습니다 네가 한번 뚫어봐라 그런데 끝까지 저런 소리만 하고 있네요 아 그리고 이거 뭐 숨겨둔 자식이 아니냐 이런 댓글이 좀 보였는데요 저희 아내가 느뚱이에요 그래서 14살의 조카가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 딸은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댓글 1반 쓰니 참 순진하네요 14살도 애 낳을 수 있습니다 대 댓글 그렇지!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 의심해서 나쁠 건 없는 거고 아니 솔직히 이렇게까지 하는 게 너무 의심되잖아 어? 누가 저렇게 누가 조카한테 2번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만 저도 이 말이 가장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아무래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더 큰일 나기 전에 말이죠 3번 솔직히 처음엔 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냐 싶었는데 추가 글까지 읽어보니까 야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싶은데요 조카한테 저 정도로 퍼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어? 4번 지금 이게 말이지 보통은 어처구니가 없는 발상인 거고 쓰니 역시도 그런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곤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쓰니 마누라가 우기는 수준이 딱 그런 수준이라는 거지 개 처참해 이게 말이 되냐고 여기 댓글들 그리고 대댓글 남긴 분들도 평소엔 14살짜리가 장난하냐? 말도 안 돼 이런 소리 했던 사람이에요 5번 아무리 그지 같아도 어? 그래도 그렇지 너무 오바들 하지 마요 14살이야 2번 와 씨 대화 수준 봐라 없던 정도 다 떨어지겠네 미친 3번 도대체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양심이 없으면 저 정도까지 뻔뻔해질 수가 있는 거냐 이거지 그동안 남편이 이리저리 자기 친정에 많이 도움을 줬나 본데 일단 쓰니 그 지원부터 싸그리 끊어버리세요 아시겠죠? 야 이젠 하다하다 시부모 돈까지 노리고 있는 거네 헐 그래 이년아 한번 뚫어봐라 그게 뚫리는지 네가 꺾이는지 보고 싶네 4번 14살 때 태어났다고? 그럼 아내 형제는 나이가 많은 거고 동생이 어리니까 돈 대주면 키우다 싶어 했겠네 그럼 좀 도와주면 안 되는 거야? 엄청 매장 안 했으니 어떻게 될까요? 얼씨구 여기도 거지같은 기생충이 하나 있네 야 그걸 왜 지 돈이 아니라 남편이 번 돈으로 주라는 거냐고 이게 문제잖아 조카까지 부양을 해야 하는 거면 전업하지 말고 일을 하든가 아니면 결혼 자체를 하지 말든가 그렇게 했어야지 이게 뭔 짓거리야 이게 5번 추가 보니까 느낌이 너무 그지 같은데 이거 유학 비용이 아니라 뭐 어디 대출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하 이거 같은데 6번 이혼하고 친정에 기어들어가 조카 유학비나 대고 살라고 하세요 이거는 지 딸이 아니고서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7번 이봐 자네 혹시 그 마누라 계속 데리고 살 건가? 그런 건가? 그렇구만 그러니까 네가 바로 그 퐁퐁인지 머식인지 그거지 야 근데 영국 물가가 그렇게 비쌉니까? 그리고 저 학비 삼천이라는 게 2년에 삼천인가요? 아니면 1년에 삼천인가요? 만약에 1년에 삼천이고 와 그러면 얼마야 돈이 매달 쓰니 말대로 그 친구가 알바를 해도 500이 든다 그러면은 1년에 육천이잖아 그럼 2년에도 1억이 넘는데 장난하나? 하하하하 물론 200이라 해도 그죠? 얼마야? 사천이 넘잖아요 사천사백 팔백이네 헐 이런 말 좀 정없지만 쓰니 말이 맞다고 봅니다 아니 씨 내 새끼도 아니고 씨 여러분 생각도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음 음 음 음 음